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위성각술 업데이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렛츠고! 첫 번째, 수비 베이스 박스에서 반개 위 노들폭 던지기. 자, 이거는 앞에 보이는 녹색 박스 우측 앞에다가 제 몸을 밀착시키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던지는 각술이에요. 에임은 여기 검은색 점 있죠? 점 위로 쭉 올라와서 연한 색 구름이 있습니다. 연하게 구름이 있는데, 잘 보시면 이 구름의 밑에 경계선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자, 이 경계선 아래쪽에 제 에임을 정주멍에 갖다대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투척! 두 번째, 반개 바로 위에서 옥 설대폭 던지기. 자, 반개 위에 올라오면 왼쪽에 이 벽면이 보이실 거예요. 이 벽면에 제 몸을 갖다대고 눈통라디 들어가듯이 앞으로 점프 한번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. 먼저 제 몸을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뒤로 S키를 눌러 달려가면서 점프 투척하는 방식이고요. 자, 여기서 에임은 여기 보이는 점 있죠? 하나, 둘, 셋, 세 개 중에 가운데 점! 가운데 점에 제 셋의 에임을 오른쪽에 이렇게 딱 밀착시켜줍니다. 이 상태에서 쭉 올라와요. 여섯 시의 에임이 이 벽면 딱 걷히게끔! 자,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뒤로 달려가면서 점프 투척하는 거예요. 세번째, 수비 베이스에서 옥 양밑 박스 폭 던지기. 자, 우측에 보이는 여기 역 기억자 형태의 건물에다가 몸을 낀 상태에서 이번에는 앞에 보이는 제 에임을 보고 던지는 게 아니고 제 화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. 자, 일단 앉은 상태에서 여기 녹색 박스 보시죠? 이 하나, 둘, 셋, 세번째 녹색 박스의 윗부분을 제 모니터 왼쪽 화면으로 이렇게 다시 가려줄 겁니다. 이렇게 완벽하게 세번째 박스 라인을 제 왼쪽 모니터 아래로 이렇게 딱 가려준 상태에서 일어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달려가면서 점프 투척! 그리고 네번째는 옥 설대에서 적배 역각술 3단 길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첫번째 적배 박스 세팅해놓고 두번째 적배 구석 자리, 적통 보는 자리, 그리고 역각술 할 수 있는 적배 기역자! 요렇게 1, 2, 3 세 개 세팅을 해놓고 각술을 던져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앞에 보이는 설대 기역자에다가 제 몸을 이렇게 밀착시킨 상태에서 앞으로 달려가면서 던지는 각술이고요. 에임은 총 세 가지인데 먼저 적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면에서 죽 올라와서 여기 보시면은 살짝 파인 구름이 있을 거예요. 여기 이렇게 살짝 파인 구름 있죠? 파인 구름에다가 제 에임을 한가운데 놔두고 달려가면서 던지면 되고요. 두번째로 적배 구석에서 적통 보는 자리 있죠? 적배 구석 자리 보시면은 이 구름 쪽 올라오다가 여기 또 마찬가지로 파인 구름이 있습니다. 제 9시와 3시의 힘을 파인 구름의 좌우에다가 정확하게 딱 이렇게 내리면 딱 들어맞거든요. 이렇게 딱 들어맞춘 상태에서 이것도 달려가면서 던지면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배 기역자 여기에서 설복 가는 자리 있죠? 이거는 이 점 점에다가 한가운데에 에임을 두고 쭉 올라옵니다. 쭉 올라와서 제 6시 에임이 윗부분에 딱 걸치게끔 에임을 두고 던지는 각술이고요. 이 마지막 각술은 앞에 두가지와는 다르게 A키와 더블키를 같이 눌러서 좌측 대각선으로 달려가면서 던져야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. 자 이 세개를 한 번에 던져보겠습니다. 먼저 접배 박스 접배 구석 자리 접배 기역자 역각수 쉽죠? 자 이번에는 위성 빙플레이를 보여드릴 텐데요. 첫 번째로 울베통 앞에 있는 녹색 박스에서 중울베 위에 터지는 노드빙을 보여드릴게요. 박스에 몸을 붙인 상태에서 서서 A키를 눌러 달려가면서 던지는 빙플레이고요. 에임은 보시면은 여기 벽면에 점이 총 4개가 있죠. 4개 중에 두 번째 세 번째의 점 가운데에다가 좌우의 힘을 맞추고 높이는 쭉 올라옵니다. 쭉 올라와서 바로 위에 보이는 이 진한 구름이 있죠. 이 구름에 제6C의 힘을 제6C의 힘을 폭에 넣습니다. 좌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있는 점 가운데 위치한 상태에서 이렇게 두고요. A키를 눌러서 달려가면서 투척 이렇게 중울베서는 위에서 반응하기 도전에 바로 터지기 때문에 중울베 밀고 오는 적을 막기가 쉽겠죠. 두 번째 옥건디박스에서 옥방계단 빅먹이기 자 기존에는 앉아서 에임을 여기 두고 옥방계단 바로 위에 터지는 빅을 깠다면 두 번째로 앉지 않고 쓴 상태에서 왼쪽으로 달려가면서 던지는 빅이고요. 에임은 보시면은 여기 선 있죠. 이 선과 이 벽면 선 사이에 딱 가운데다가 에임을 두고 제6C의 힘을 벽에 딱 걸쳐놓습니다.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달려가면서 빅을 투척 자 이 빅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한번 바운드 돼서 바로 터지기 때문에 여기 계단 아래에 있는 적들은 이 빅을 다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중옥 양방향 전덜빙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기존에 깎던 전덜빙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서 이렇게 왼쪽 하나 둘 두 번째 벌렉 튀어난 부분에 제 몸을 밀착시키고 이렇게 에임을 쭉 내렸을 때 수직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앉아서 가만히 던지는 각술이고요. 에임은 여기 하얀 색깔 선 있죠. 이 하얀 색깔 선을 밑부분에 제6C의 에임을 이렇게 오른쪽 밑부분에다가 딱 내려줍니다. 이 상태에서 투척 이렇게 던졌었고요. 자 이번에는 여기 반대자리에서 중옥 전덜빙 까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. 먼저 벽 바로 앞에 있는 이 꼭지점 여기 위에다가 제 몸을 올려놓고 에임을 제일 내려서 정확하게 제 모드 대임이 선과 일치하도록 이렇게 맞춰줍니다. 에임을 가장 내렸을 때 이렇게 일치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간단해요. 가만히 선 상태에서 제6C의 에임을 먼저 이 전등빙과 일치를 시켜주고 높이는 여기 보이는 가로선 가로선의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이렇게 일치하도록 넣어줍니다. 딱 일치했다면 위에 보이는 기둥이 처음에 이렇게 굵었다가 얇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 이렇게 얇아집니다. 보이죠? 이 상태에서 가만히 선 상태에서 투첩 위성 각술 및 핑플레이 업데이트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또 다른 꿀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휘바 보이시죠? у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